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무려 12시간을 방송하면서 지금 벌써 아침 10시 11분이네요. 아 요즘에 우리 김태칸이 어구어구 방송 열심히 해. 그리고 이 아침에도 무려 400명가량의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방송으로 여러분들 매일 밤 10시쯤에는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TV 생방송 많이들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바로바로 고인물 카트를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카트는요. 바로 세라토입니다. 근데 이게 레전드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레전드예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세라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앞전에 우리가 그 투스카니 영상 찍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투스카니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번에 나온 차가 세라토인데 이분께서 그 고인물 카트 팬분께서 계정을 빌려줬어요. 이게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팬분께서 고인물 카트 영상을 보시고 어? 일단 나도 고인물 카트가 있나? 한번 카트를 접속했더니 선물함에 무려 2006년 11월 27일 오후 10시 24분에 7일짜리 받은 거를 지금 현재 13년 동안 종보해가지고 세라토를 들고 있어요.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 선물함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선물함에 있는 세라토를요. 받아서 리뷰해래요. 와 대박이다 진짜. 세라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기사가 몇 개 있거든요. 기사가 있는데 넥슨의 큐 멤버스 카트라이더 대회 진행과 함께 지난 11월 실제 촬영의 모습을 본뜬 세라토 카트 바디를 출시하기도 했다고 기사가 돼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메일로 주신 우리 팬분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메일로 이렇게 왔어요. 메일 내용을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자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받은 사람 goata10naver.com 이렇게 여러분들 뭐 제보해주실 분들은 제 메일 주소 여러분들 goata 숫자 10입니다. 보시면 제목 그대로 기아 제유로 나왔던 세라토입니다. 유튜브에 고인물 카트 컨텐츠도 하시길래 혹시나 이용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메일 드려봐요. 카트를 초딩때는 엄청 했었는데 한참 한참 만에 들어와 보니 선물함에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카트바디 외형부터 봅시다 일단 진짜 옛날 차다 맞지 얘들아 일단 드리프트 300 가속력 49 코너링이 무려 867이에요 부서시간 440 부서축련량 200이고요 자 아이디 빌려주신 우리 팬분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메일로 아이디 빌려주신 우리 우리 임XX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더명 다오플러즈 오 이거 되게 코너 코너발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차가 자 세이버 프로랑 한번 달려봅시다 연타도 한번 쳐볼게요 코너 빡 이렇게 꺾을 때 가속이 좋네 감속이 좋다 자 형 일로 갈 거지? 나는 일로 갈 거야 나중에 만나요 지리고 야 이거 약간 근데 야 뒤에 약간 SR차 같은데 SR차 아니지? 프로차 아니에요? 아 아 못 샀다 뒤에 바뀐 게 약간 프로? SR 같은데 SR 아니에요 이거? 마치 SR 같은데 바뀌는 게 SR이네 와 그리 반석 좋아 와 제발 이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라토의 내용을 안 읽어봤는데 세라토의 내용 한번 읽어보자 시그마 Z 엔진의 탑재로 파워풀한 출력까지 자랑하는 세라토를 타고 트렌드의 선주자가 되어보세요 SR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프로 엔진 다음에 SR 엔진이었죠 그 다음 Z7 엔진 호가 달려 볼게요 호가 달려 볼게요 야 프로 담에 SR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Z7 아니야? 어 헷갈려 어 맞네 SR 확실해 이 때 당시에는 이게 또 슈퍼까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나 진짜 갖고 있었으면 어허어어어 아직 돼 어허어어어 갓게임 나 이거 갖고 있었으면 파츠 박았다 오이 가사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자 이이이이이 워이 형들 막 잡으면 하는거야 이 형들 달리는거 막 잡았다고 야야 제발 제발 막지마 이게 차가 근데 확실히 뭔가 진짜 실제 차랑 같이 한 몸이 되어서 달리니까 뭔가 진짜 이게 차가 뭐라 해야 되지? 드라이브하는 것 같아 진짜로 아 트랙도 좀 서울 도시고속 부산 고가도로 형들 이거는 내가 알기로 그 뭐지? 그 이번에 갓보석에서 무제한 차로 바꾸는 거 있잖아 그걸로도 이거는 무제한 못 바꿀걸? 내가 알기로 그거는 구엔진이랑 SNG만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역시 SR 때는 숏풀이었지 SR 때 여러분들 숏풀도 아닙니까 숏풀 숏풀 아 나 진짜 SR 했는데 카트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막 대회 나가려고 이 때 진짜 숏풀 많이 했지 그리고 태칸스럽게 빡 빡 지려고 빌드가 생각나 그래서 대회 나갔냐고요? 나갔죠 그래서 불타라고 왔어요 2대 당시에 그 때 1대 당시에 대회 나갔을 때 처음 대회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 대회 나간 게 4차 리그였어요 타트레드 4차 리그 3, 2, 1 크... 7, 3, 1 와우 지리고 됐네만네요? 초웨어 땡큐 1등 마무리하고 제가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 차 못 타봤어요 네 이때 당시에 나는 코튼만 탔거든 코튼 이제는 1등 차안주나아 오오오오오오 황금 선글라스 공굴 무잖아 심폐소수에서 성공! 황금 기사가 나와줍니다 미.. 미쳤다 형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카트 복귀하세요 형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